구글 seo 작업시 1등 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작업하는 방법 얼마 돈이 필요한지 시간이 얼만큼 필요한지 확실히 1등 할 수 있는지 초보도 따라 할 수 있는지 다섯 가지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구글 seo 작업을 일단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력서와 추천서를 달라고 하겠죠 처음 보는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력서는 뭐냐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해봤구요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담당해 봤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서라고 하는게 있죠 어 이사람 이런 데서 일했는데 뭐 왔습니까 어때요 같이 일할 만해요 아무래도 이력서보다는 추천서가 조금 조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회사 입장으로서 여러분께서 쇼핑몰에 가서 이 제품이 내가 필요한게 있어서 살려고 할 때 뭘 볼까요 상세 페이지가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상세 페이지 가서 보니까 설명이 잔뜩 되어 있겠죠 이 옷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가격은 얼마입니다 후기에 나와 있는 점수 댓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상세 페이지가 이력서 댓글은 추천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글 seo 작업을 할 때 구글 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판단을 한다고 할 때 비슷합니다 웹사이트 내에서 온페이지 seo는 내 웹사이트는 뭐하는 웹사이트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력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 페이지 seo 작업은 추천사랑 비슷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다른 웹사이트가 나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요 두가지를 보고서 구글에서는 아 이 웹사이트는 이 키월드랑 검색을 한 이 코리 이 키월드랑 관련된 웹사이트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피 페이지 seo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들이 내 웹사이트들을 언급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백링크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요 브라이언 씨 작업하는데 얼마가 있어야지 얼마큼 돈을 투자해야지 올라갑니까 일단은 무엇을 했던지 목표가 있으셔야 되요 내가 올리려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어렵죠 조금 테크니컬 한게 들어갑니다 몇 개의 웹사이트들이 페이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요 구글에 가셔서 스터디 카페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스터디 카페 첫번째 페이지 있죠 마이 스터디 카페 이 웹사이트가 왜 올라가는지 만약에 따라 잡으셔야 겠다 라고 하면요 사이트 땡땡 마이 스터디 카페 점 컴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총 1940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죠 이 웹사이트가 얼마만큼의 페이지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가서 쭉 내리다가 보면은 어떤 종류의 글과 페이지 들이 잡혀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보고서 상대방이 왜 올라갔는지를 검사를 하고 나도 그 정도는 조금 채워 주는 것이 첫번째 이력서를 맞추는 거죠 어페이지 작업 다른 웹사이트가 나를 언급한 그런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 도메인 주소를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검색을 할 수가 인데요 마이 스터디 카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은 점수가 철어 스포로가 22점 이고 그리고 사이테이션 서로가 19점 이구나 라고 하는걸 볼 수가 있으며 아 다른 사이트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뿐만 아니라 밑에 가서 보시면은 아 이 웹사이트는 97개의 백링크가 걸려있고 49개의 다른 웹사이트에서 나에게 링크를 걸었구나 아 이 웹사이트는 어떤 방법으로 앵커텍스트가 걸려 있구나 라고 하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툴을 써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치 병원 의사에요 그럼 x-ray 기계가 필요한 것처럼 백링크가 어떻게 걸렸는지 몇 개가 걸렸는지 요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아 나는 얼만큼 작업을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이제 페이지는 얼마큼 만들어야 되고 백링크는 얼마큼 걸어야 되고 돈을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냐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작업 기간을 정하시면 안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su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께서 스터디카페 제 웹사이트를 이겨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백링크 수량이 제가 걸어야 될게 작업해야 될게 50개다 그러면 50 곱하기 뭐 하나 거는데 한 50불 정도 뭐 한국돈을 한 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총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게 오케이 백링크 수량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백링크 숫자만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택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작업해야지 순위가 올라갑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3개월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6개월 있으면 올라간다 거짓말입니다 구글이 크롤링을 해 가지고 웹사이트 조사하는게 실시간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 링크 관계를 이해하고 순위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이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몇백개 링크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구글 필터에 걸려서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백링크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그냥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올리면 돈 벌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해요 하지만 내가 seo 대행업을 하고 계시면은 이게 중요하죠 클라이언트한테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가 구글도 아니고 어떻게 확실히 압니까 하지만 내 경험상 이런 패키월드를 이렇게 올렸었을 때는 요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최소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참고로 제가 올렸던 스터디카페 웹사이트는요 한달만에 올렸어요 언더프라메스 오블디리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돈도 있겠구요 어떻게 오래 걸리면 되는 것도 알겠어요 확실히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거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자 근육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잘 먹고 근육운동 하면은 커집니다 이거는 팩트에요 뭐 여기서 뭐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커지는 거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2 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몇 개월 지나야지 근육이 눈에 찌 띄게 커지겠죠 물론 근육의 모양이나 근육이 커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든것 같아 엉망으로 했다 하더라도 잘 안 먹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커지죠 그러니까 꾸준히 안에서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쇼컷이 있겠죠 쇼컷이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쇼컷이 없다고 하면은 트레이너가 있을 이유가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도움도 안될 거고 근데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방법도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옆에서 용기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몸 좋은 트레이너 한테 보는게 좋겠죠 왜냐하면 첫번째로 나는 왕년에 뭐 했다 뭐 이것도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왕년에 뭐 했다 이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래야지 내가 딱 이 사람을 볼 때도 와 나이 들면 뚱뚱해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 운동하면 이 사람처럼은 될 수 있겠구나 청추러 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은 몸 좋은 사람한테 받는게 좋고 특히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젊어서 몸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운동을 조금 해도 금방 금방 효과가 나온 사람 젊은 사람 근데 저처럼 40대 50대가 된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40대 50대 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좋은 트레이너 한테 배우면은 경험도 많이 배우고 아 나랑 조금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저는 배울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구글 seo 되어 지금 현재 작업을 해서 어떻게 올렸고 지금 아직까지도 효과가 된다 이런 경험을 아시는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혹시 구글 seo 관련된 경험이나 노화가 필요하시다 지금 와서 배우세요 제 k 스터디 만들어 놨어요 스터디 카페 쳤었을 때 첫번째 페이지 나오는거 발레복 나왔었을 때 첫번째 페이지 나오는거 영어 키워드 그리고 뭐 블랙 키워드 등등 어떻게 검색이 나오는지 실제 사례를 제가 올려놨고 도와드리기도 했으니까 구글 seo 관련돼서는 그냥 백링크만 많이 쏴서 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뭐 이거 해서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사례를 제가 다 보여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처음 때까지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배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요 등록하셔서 보시면은 스터디 카페 어떻게 웹사이트를 올려서 영상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지 가서 보시면 되구요 이거 따라 하시면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발레복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구글 seo 클라이언트를 했었을 때 발레복 그리고 유아 발레복을 올린 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작업한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어떤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작업을 하시던지 뭐 블랙 키워드 작업하시던지 그냥 와이트 키워드 작업하시던지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는 데는 구체적 설명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구요 초보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줄 알고 업로드를 해서 상세 페이지에 뭐 글쓰고 해시택 팔로우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제 생각에는 상위 노출하는 수 있는 방법은 배우실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html 이나 이렇게 뭐 컴퓨터 개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스코 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택회사에서 다닐 때 본 건데 개발자 해야지 개발자 목대 연봉 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개발자 보다 영업이나 마케팅 하신 분들이 돈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 좋은 기술이죠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플랫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뭔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사람들이 모르면 안 팔려요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영업이나 마케팅 광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경험보다는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더 금방 따라 하시고 돈이랑 금방 연결이 되어 있을 거에요 뭔가 핑계 찾는 사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놈 봐라 이 글쎄 안 돼 찌찌찌 하시는 분은 말구요 그런 분들은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 보시면 되구요 뭔가 남들 안하는데 두려운게 있는데 내 컴퍼스 정원에서 조금 안정 속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곳 시도해 봐야겠다 긍정적으로 뭐 자꾸 배우려고 해야겠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시도하시는 분이라면요 이 기술은 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구요 그냥 나는 성장해 나가고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이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00% 배우십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따라 합니다 근데 어떤 키월드를 찾아서 이 키월드가 돈이 되는지를 찾아내는게 사실은 돈이랑 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sdo 작업보다는 더 중요하고 힘들고 이건 창의적일 거에요 초보도 많이들 따라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구요 동포대학 후기 가서 보시면 남녀 노소 뭐 전혀 상관없구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많이 씁니다 한번 용기를 가져서 배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구요 동포대학으로 제가 초대를 좀 하면 뭔가 배울 때 저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영상으로 보고 배우는게 조금 더 편하더라 저도 자식이 있지만 아들 딸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은 아 비비꼼에서 30분 읽는거가 힘들어 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보라고 하면은 몇시간씩 보고 그거 통해서 제가 몰랐던거 와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제 얘기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블로그에도 글을 써놨지만 영상을 통해서 듣는게 더 편하잖아요 영상 강의를 만들어왔으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시거나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뭐 책이나 영상 혼자 그냥 영상 보고서 깨닫는게 중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방통행으로 배우는게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쌍방향으로 모르는게 있었을 때 물어보는거 그게 멘토나 강의자들이 좋은거죠 질문을 썼을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 만약에 옆에서 보면서 알려주는게 좋다 강의를 보시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 한국번호는 이거 카톡 아이디 이거 텔레그램 이거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 혹시 구글 seo 작업을 하면서 구글 seo 작업하는데 돈은 얼마가 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으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동포대학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기도 하고 모르는건 질문 주시면 아니면 강의를 안 들으셔도 구글 seo 관련되서 아니면 온라인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면은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할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 좀 용기가 내는 뭐 그런 영상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